저는 지금 다산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집에서 오래 쓰기에는 살짝 무게감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기존에 쓰던 집 안경에 도스로 옮길 거예요 운동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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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아침을 빨리 먹고 또 운동을 오전 운동을 갈 거예요. 이번에는 바르다 큐브 제가 자주 먹는 데서 도시락 먹어봤거든요. 또 다이어트 할 때 새로운 거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.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오늘 목요일이고 제가 다이어트를 월 화 수 3일 아주 잘 했단 말이에요. 오늘 근데 술 약속이 있어요. 제가 카페 가면 빵 안 먹고 커피 아메리카노만 마시기는 진짜 잘하는데 이 술 약속에 가면 술만 먹고 안주 안 먹기가 안 돼요. 안주 적당히 먹기가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다. 그럼 그날 그냥 운동을 쉬거든요. 근데 오늘은 오전 운동을 가서 마음을 좀 다잡으려고 해요. 제가 약간 성격 특성이 한 번 대충하면 진짜 다 대충하고 아침에 이렇게 시작이 좋다. 저녁까지 잘 하자. 이런 스타일이 되게 강하고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오전 운동을 하고 과음하지 않고 안주 과식하지 않는 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. 왜냐면 토요일에 또 술 약속이 있거든요. 다이어트 시작하면 술 약속이 엄청 잡혀. 그리고 이게 또 맨날 저녁 운동 가다가 오전 운동은 좀 가기가 싫어. 왜냐면 뭔가 맨날 저녁에 익숙하던 얼굴 보다가 오전반에 가면 좀 새로운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. 터세부리는 건 아닌데 뭔가 그래도 익숙한 얼굴 있는 게 좋으니까. 여기 이렇게 대놓고 반대쪽 문으로 내렸거든요. 갑자기 키가 안 먹혀서 여기 문은 열리는데 창문 내리기랑 저쪽 문 여는 버튼이 아예 안 먹혀가지고 탈 수가 없어. 여기는 우리 조카만 탈 수 있겠는데? 어디요? 아 당장 당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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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앟 아 Ale 이쪽으로 아 당장 아 당장 아니 웅만 아 당장 플레ικ 여기가 햄스링이야 햄스링 이제 여기가 제일 포인트야 오늘 여기랑 종아리 아 종아리까지야 오늘? 종아리까지 해야지 전체 마사지 뭐 얼마나 한다고 요즘 자 이거 힘 빼야 돼요 이거 힘 주면 마사지받다 쥐 난다 종아리가 약간 하트모양 찻부분 된 것처럼 돼 있지? 그 하트모양 그 부분 찾아야 돼 오면 종아리 바운드에 있잖아 자 이거 살살 하자 오 살살 사자 오케 오케 오 살살 오케 으 잇 싹 겠습니다 5층씩 썬글라스 풀어 볼게요 케이스가 이렇게 살짝 바꿨다고요 이번에 갔다가 가져왔어요 엄청 가볍더라 고 썬글라스가 악역 캐릭터 같은 느낌인데 맘에 들어요.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오늘 미림이 생일이어가지고 귀여운 가방 오늘 게시해가지고 나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 저도 이렇게 인상하네. 요것도 되게 맛있대. 어? 이 구름 같은 거. 그래? 나는 이거 못 보긴 했어. 이게 귀여워서. 그치? 초코 보면 예쁘겠다. 조각 케이크 조합도 예쁜 것 같은데 딸기가 없어. 고민된다. 누가 하고 싶은 거 해. 흰색 브라운, 흰색 브라운, 흰색 브라운. 카푸치노 먹을까? 알겠습니다. 밥 먹으면 2,000원이야. 고기의 흰색 브라운. 고기의 흰색 브라운. 와 여기 너무 예쁘다. 어서오세요. 고기의 흰색 브라운. 진짜 나 너무 오랜만이야. 수신이 많나가? 제가 오랜만에. 아... 수신이 많나가? 수신이 많나가? 진짜 부산에 있는 거야. 진짜 부산에 있는 거야. 뭐지? 음 맛있다 여기 음소에서 맛있다 음 그러면 네가 다 해두면 거기서 하고 주문한 사람한테 사줘 맛있다 근데 그게 더 편하긴 할걸? 우딩 여기는 칼국수 냉면 보리밥 철밥 과음하지 않고 맛있겠다 안좋아 가슥하지 않는게 근데 진짜 이거 옛날짱 같다 그치 과음하지 않고 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맛있다 김가루가 진짜 맛있어 어 김가루가 너무 맛있어 저희요 저희 앞접시 3개만요 응 감사합니다 저녁까지 잘하자 이런 스마일이 되게 강하고 별거 아닌데 되게 맛있네 그치?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먹어 맛있다 김치 먹어보시면 어 맛있어 김치 맛있어 이미 제사타고 지금 가고 있잖아 핸드폰 하고 고파 여기 이미 떴어 마음이 저 손님 아니 이제 가야지 우리 손님 아니 이제 가야지 우리 손님 여기 이곳에서 아니 도시 아이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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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지키 아이아니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귀엽다.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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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